도민의 자기결정권이 필요했고 그리고 저희 도의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안 했으면 그러려니 생각할 겁니다. 그동안은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국토부였잖아요.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누가 되냐면 저희 도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오영훈 도정의 실력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카드라 통신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와버린 곳이 아니냐. 오영훈 지사에게 올바른 얘기들을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그거 굉장히 제주도민으로서도 불행한 일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건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고 경제 공동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지금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권력을 잡고 뭘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 시사 전망대 시간 출발합니다.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회총회 김동연 이사장 두 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너무 덥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를 더위로 할까요. 정말. 그런데 아마 방송 오시는데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날이 더워서. 맞아요.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오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그런 게 제도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이 너무 덥습니다. 전국민 방송 금지 시간. 방송 청취 금지 시간 이런 거 만들고. 그러거나. 그러거나. 요새 독일도 그렇다며요. 독일이 원래 스페인 사람들 시에스타 낮잠 자는 거 그렇게 비난했었는데 요새 독일도 날씨가 30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낮잠 자는 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노동 생산성도 높아지잖아요. 오늘 주제가 진짜 더위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일하는 공휴일 지정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무슨 51도 얘기가 나와서. 어쨌거나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 와주신 두 분 감사드리면서 제주의 또 뜨거운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제2공항 관련해서 최근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그동안 밀어왔던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을 했는데 이에 앞서서 오영훈 지사가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도 밝혔습니다. 뭐 좀 요약하자면 제주도에 한쪽의 입장을 전하지 않고 그냥 전달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로 일단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오영훈 지사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도정의 결정이죠. 도정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궁금한데 김박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우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늘 강조했던 게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제2도민들의 의견이 방향될 수 있는 제조적 방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나면 제2도의 환경영역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2도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행정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재산했잖아요. 두 번씩이나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국정운영이나 행정의 프로세스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민투표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하면 정무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는 요구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지라도 지금 제2도의 찬반 갈등을 종식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 문제로 우리가 좀 결정해보자라고 한 제2적 방법 중에 하나가 주민투표라면 요구를 할 수 있죠. 요구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안 받더라도. 안 받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면 정무적으로 우리는 이런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가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도 탈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식의 결정을 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고 아쉴 것 같아서. 너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의 의견을 제출하는 기자회견도 담당 실무자가 했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우리 필리핀인가 어디 싱가포르인가 가셨다면서요. 출장이에요. 놀러 간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출장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제주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고 그러니까 지사의 생각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도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오토로 말씀하셨네요.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견됐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제주도의 의견 수령과 관련해서 도는 처음부터 모든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라는 전달자의 입장만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그 결과가 말은 지켜야 되니까 그 전달자의 역할을 그대로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도의 입장을 중앙정부가 요구한다는 것은 제주도 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의 취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또 많은 내부적인 논의들을 거쳐서 1안, 2안, 3안 이렇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주 지역의 진짜 의사가 무엇이냐를 말해주길 바래서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걸 도지사가 대변해서 알려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도백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전달자의 역할만 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한 것은 결국은 사실 이 문제를 회피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마 외국에 출장 가는 거 연기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나라의 중요한 결정할 때도요. 굉장히 찬반이 부딪히는 임명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보통 출장 가시기 전에 임명해놓고 가서 결제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나라에서도. 그전에는 우선 가서 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전자결제하던데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지난 정부 때 그런 사례들이 누적되기 시작했죠.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예견됐던 상황이다라는 거. 의견을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의견 내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하셨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투표 요구 안 하는 것도 예견하셨던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그분도 사실은 예견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견 수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했을 뿐이지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의견들을 수렴하거나 또는 그 절차와 관련된 설명을 해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그다음에 의견 수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결정권 얘기도 했었고. 그럼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면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예를 들면 찬성과 반대 8년 동안 갈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2공항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제2공항이 계획이 무산되거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갈등을 공합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대원칙 그리고 민주주의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감안해 볼 때 주민투표나 또는 공론화라고 하는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그 전부터 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도민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론조사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기형 공론조사든 간에 명칭 바뀔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에서 안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공청회 아닌 공청회 하면서 찬성과 반대의 갈등만 증폭시켰잖아요. 경청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다. 맞다는 거고 이번에 의견 제시하는 부분들 하면 공항시설의 운영권을 제의도해 달라든지 유지대책을 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만히 보면 가감없이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공항이 건설되는 것을 전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제주 지역사회의 갈등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은 갈등의 원인 제공자 국토부였잖아요.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누가 되냐면 저희 도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죠. 그럼 오영훈 도지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비서라인들 정무라인들의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빈약하다. 정무라인이요? 네. 정무라인들. 그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용산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똑같은 비판이 자꾸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측근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분들의 의견들을 듣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도민 사회의 대다수의 여론과 동떨어진 판단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패착이니까 한 번은 실수지만 실수가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이건 실력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오영훈 도장의 실력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카드라 통신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과 유사한 얘기를 조금 듣긴 들었는데 오영훈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와버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영훈 지사에게 보좌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오영훈 지사에게 올바른 얘기들을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그럴 만큼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그거 굉장히 제주도민으로서도 불행한 일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건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고 경제공동체나 마찬가지죠. 생계형 정무라인이에요. 그러면. 경제공동체요? 몇 년 전에 많이 듣던 말로 와주세요. 일단 지금 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에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사실 선거법 재판. 이게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말씀은 그에 따른 오영훈 지사와 직접적인 선거법 재판과의 연관성보다는 정무라인들의 판단이. 그렇죠. 정무라인들이 지금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정을 이끌어가는 책임감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각자 도생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정무적으로 도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판단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박사 이사장님께서도 주민 투표를 애초에 포기한 이유를 비슷하게 보고 계신 겁니까?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런 결정을 해석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수차례 선거 전부터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은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나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버리니 이거 뭐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필요했고 그리고 제이도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안 했으면 그러려니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뭔가의 제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정치적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실천이 뒤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도지사기 때 오늘 행정적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국회의원 시절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실천들을 준비를 했어야 되죠. 그걸 안 했다. 그 지시를 했어야 되고 과연 그런 걸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도정의 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제주도의 국회의원 세 분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 하고도 사실은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도정을 이끌어가는 도지사가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하듯이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할 수 있는 국회의 힘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도지사의 정무적 라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제주도에서 여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여당의 역할을 하는 그 정책 기능과 정무적 기능들이 사실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선거법 재판을 얘기한 이유는 그 재판에서 지금의 도지사가 만약에 낙마를 했을 때 또 다른 도지사 후보군들의 움직임과 연결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정말 도민들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이 제2공항 단 한 건으로 이것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선거까지 혹은 선거법 관련된 재판까지도 다 염두에 둔 결정들이 그 안에서 각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판단을 하려면 뭔가 이제 우리 톱니바퀴가 딱딱 맞물리면서 돌아가듯이 그러한 움직임들의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제 딴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지 않고서야 정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공약사항 또 도지사 선거할 때 공약사항으로 모든 국회의원 후보다 그다음에 도지사 후보가 같은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 그거를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지? 하는 상황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그 뒤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도민의 자격 결정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2도의 시간이 오고 그러면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제2적 방안이 필요할 텐데 그건 이제 고대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고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2도는 제2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하고 필요하면 제2도의 국회의원들하고 상시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면 언론용으로도 언론 플레이 용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국회의원하고 제2도 지사가 했다?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야, 이건 상당히 좀 비겁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 있을 총서 4월에 있으니까 이게 여전히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의 입장에 있어야 자기에게 유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 그런데 그게 정말 두 분 말씀이 다 사실이면 도민들한테는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지금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권력을 잡고 뭘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지사라고 하는 권력도 결국은 4년 동안 저희 도민들이 위임한 권한이잖아요. 그 권한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행사해달라라는 주문인데 그런 주문조차도 이런 식으로 내팽켜친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거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예전에 강정해군기지의 문제와 김태환 지사 김태환 지사 때 선거법 그때도 있었죠. 그런 게 기시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반복이 결국은 제주도 지역사회에 상당히 불행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 수산이나 난산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대가 심하고 특히 수용되는 분들은 그리고 수용된 이후에도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면 없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불법 뻔하잖아요.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을 반기한다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오영훈 지사의 이야기는 주민 의견 찬반 의견 주민 투표 실시 요구 등은 담아서 제주도에 거기에 의견을 해서 보냈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철저한 검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이런 거죠. 우선은 제가 한번 직접 도에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한 걸 보면요. 기본 계획안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개발이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2공항을 추진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인 실시 계획이 다 마련되고 그게 실제로 사불 딱 뜨기 전에 이게 맞느냐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이 계획 자체를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주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2공항 찬성론자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제주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도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제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판을 깨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제주 사람에게 결국은 해양만 끼치는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찬성이나 반대측이나 모두 도지사가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양쪽 다 모두. 그런데 그걸 양쪽의 의견을 모두 안 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찬성 쪽에 손을 더 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사장님은 그게 정치적인 패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우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얘기했으니 그걸 할 수 있는 제2적 방법들에 대해서 이런 거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조차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결국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제2도의회가 동의를 했다. 그러면 제2도 입장에서 뭐 할 거예요. 아 우린 했는데 도의회가 동의했으니 결국은 뭐냐면 제2도는 제2도의회에 또 도의회는 제2도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서 서로의 어떤 정치적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얼마 전에 김경화 의장도 발끈하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도의하고 제2도가 삐가삐가 거리잖아요. 그럼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이쯤에서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은 이게 뭐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듯 심화시킬 것이다 라는 공통된 의견이셨던 것 같고요. 걱정이네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국토부는 뭐 이제 뭐 그냥 하는 걸로 받아야 될 가능성이 좀 많으니까. 국토부는 이번 제2도의 의견 수렴 전달과 관련해서는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얘기하신 거고 제2도가 도민이 얘기하신 거고 그 뒤에 필요한 보완책만 마련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견으로 이제 선거법도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마 그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복잡 마음이 좀 복잡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죠.